자 시작합니다. 자 요부분들인데 만나보죠. 맨날 그 띠어오는 소리 그거 뭐예요? 그 띠어오는 소리 뭐예요? 저기서 띠어오는 소리 뭐예요? I went to school as usual. I did my homework after school. and I'm reading a book now. Well, tonight will be a little different. I bought a present on my way home. Wow, is it for me? Yes, I got you a pretty doll. What did you do? 오늘 뭐 했어? Listen and write the numbers in order. 이제 멈춰야 됩니다. Tom, do you remember what? 자, 다시. 오늘 뭐 했어, 띠어오? 자, 여기. 그랬더니 뭐 했다니까? I went to school as usual. 평소처럼. 평소처럼. 학교 갔고. I did my homework at school. 학교가 끝난 뒤에. 학교가 끝난 뒤에. 숙제했고. I'm reading a book. 지금 책 읽고 있어요. 지금 책 읽고. Tonight will be a little different. 오늘 밤은 좀? 다른 것 같다. 다를 것 같다. 다를 것 같다. I bought a present. 선물을 샀다. 선물을 샀다. On my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에. Wow, is it for me?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네. I got you a pretty doll. I got you a pretty doll. 이거? Get. Got. 샀어. 이럴 뜻이야. 자, 그런 내용이었어. 그 다음에. 이걸 먼저 봐요. 다음.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Remember? 기억하니? What to do today? 오늘 뭐 했는지? 뭐 할지. Of course, mom. 당연하죠. 엄마하고? 응. 당연하죠. Could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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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your schedule. 오늘 스케... 아니, 너의 스케줄. 너의 스케줄. 스케줄은 그대로 스케줄이에요. 어, 스케줄 뭐 일정. First, I have a dental appointment. 첫 번째 appointment. appointment? 약속? Appointment? Dental? Dental? 치과. 치과 약속이 딱. 아, 약속이 딱. 5분? At 3. Then, I'm going to take my piano lesson. 피아노를 레슨. 피아노를 레슨. 어. Next, I need to go to the computer class. 컴퓨터... 컴퓨터...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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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 이렇게. Finally.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I'll come back home. 집으로 가다.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가다. 집으로. 일곱시에. 일곱시에. 자, 그런 내용이고. 음. 자, 일단은 먼저 봅니다, 이거. 자, 그건 이제 치우고 자기 듣는 거 가지고 해야 돼. 네. 뭐 할 거 있어요? 뭐? 네, 치우세요. 그, 익스앰플 이것도 해야 돼요, 설마. example. 맨 위에 거. 맨 위에 거. example. 어, 되어 있잖아. 어.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어, 그건 할 수가 없잖아. 어. 어, 어. 아, 어. 그, 어.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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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워하지 않아? 스크립트는 치우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2, 4, 3, 1 오, 맞았어. 그치? 자, 요거는 뭐야? 매일 하는 걸 설명해봐라 저거 말해요? 어, 요런 걸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걸 말하는 부분이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자, 각자가 이렇게 한 번 말을 해보는 건데 자, 애프터스쿨 근데 좀 길대요? 한국어로 말하면 안 돼요, 차라리 한국은 관심 없거든 근데 딱 한지 띡! 요런 거 가지고 좀 변형만 하면 되잖아 딱 세 개만, 세 개만 들어가 당신에 대한 거 저기다가 어, 이렇게 다 길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 간결하게 해도 돼 근데 딱 세 개만, 세 개만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몇 개가 되든 간결하게 할 수 있으면 간결하게 하라고 자, 요거 활용해가지고 해볼 사람? 오케이, 저래 어 일로 봐, 해봐 아이 애프터스쿨 아, 이런 뒤에 써야지 애프터스쿨 아이 유설리 유설리 디드 마이 홈워크 두 마이 홈워크 두 마이 홈워크 그 다음에 홈워크 숙제를 다 하고 어떻게 말해요 앤드 이렇게 써 앤드 플레이 비디오 게임 응 끝이야? 오케이, 해봐 헤드 플레이 에프터스쿨 아 유설이 고어 아, 엄리스 어, 엄리스 피아노래스 피아노래스 테이커 피아노래스 엔 고투어 태권도 나 안가잖아 나 가거든 이것 좀 알아도 태권도클래스 또 저기요 범터스쿨 아이 유즐리 저거요 저거요 그냥 말만 하면 돼 월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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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짐 체육관에서 하면 월카우 앤 짐 밖에서 하면 월카우 월카우 앤 짐 짐 끝나고 올게 앤드 앤드 플레이 게임 흫흫흫흫 자 좋아 그 다음 이 페이지로 넘어서 리뷰 테스트 부분도 이것도 왜요? 어 뒤에 뭐요? 뒤에도 있어요? 자 보자 자 보자 애인은 칠드런 프랙티싱 서클 연습한다 축구를 어 연습축구 수영하는 거고 배스키 농구하는 거고 러닝 앤드 비치 해변에서 뛰는 거고 워킹 워킹 걷다 걷고 자전거 타다 버스 타다 버스 타다 이렇게 이즈게딩 앤드 타고 있다 이즈게딩 앤드 타고 있다 이즈게딩 앤드 택시 택시를 타다 내리고 있다 내리고 있다 어 eat a meal together 식사를 한다 같이 wash dishes 설거지를 같이 한다 설거지를 같이 한다 청소를 청소를 같이 하는 거고 게임을 같이 하는 거고 플레잉 하이 플레잉 하이 숙박꽃질을 한다 어떻게 알았어 하이 너 아직도 숙박꽃질하지? 집에서 맞아요 맨날에요 진짜 집에 가면 가봐야 될 거 같아 방 알아봐라 다음 슬리핑 사운드리 어 잘 때 음악이 듣는 거 이때 사운드리는 소리도 되지만 조용하게란 뜻이 있어 조용하게 자고 있다 루키 에이커 오클로크 시계를 보는 거고 시계를 보는 거고 음악 듣는 거지 음악을 듣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왜 오늘 늦었어 왜 오늘 늦었어 학교 늦었어 이랬지 오클라이 늦게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학교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어 뭐 하고 있다 학교는 9시 시작해 주로 보통 뭐 하니 자기 전에 했더니 아빠를 도와서 잡초 제거하는거야 잡초 제거하는거야 엄마한테 뽀뽀하는거야 엄마한테 뽀뽀하는거야 엄마한테 뽀뽀하는거야 엄마한테 뽀뽀하는거야 엄마는 나의 오빠랑 내 방을 매일 청소 하우 오픈 너는 얼마 자주 수영레슨을 가니 수영레슨을 가니 수영레슨을 간세 취소되었다 취소되었다 Learn how to swim underwater. Under the sea 하자. 물속에서 수영하는 거를 배웠다. I go every Monday and Thursday. 나는 매일 간다 이 말이지. 다음, 마지막. Can you come over this weekend? Come over. 넘어오다. 놀러오다. 일주일이 아니라 this weekend니까 주말. 이번 주말에 놀러올래 이 말이야. 그랬더니 얘는 안된다. 나는 미안해 나는 못가. 나는 그 할머니 댁에 가야 된다. 나는 그 할머니 댁에 가야 된다. 계획을 하면? 계획. 계획이 없어. 주말에. 네. 너가 내 집으로 가면 되세요. 여기까지지?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간상으로 열가지만 어서 어서. 어. 오케이. 시험을 쳐야 돼. A. Listen and choose the statements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네버 원. A. The children are practicing soccer. B. The children are swimming. C. The children are playing basketball. D. The children are running on the beach. A. The children are running on the beach. Number two.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What is the light? What is it? What is it? It's like playing basketball. A. The girl is walking. B. The girl is riding a bike. C. The girl is getting on a bus. D. The girl is getting out of a taxi. Good. 3. Number three. A. They eat a meal together. B. They wash dishes together. C. They clean their rooms together. C. They clean their rooms together. D. They play games together. Number four. A. The boy is playing hide and seek. B. The boy is sleeping soundly. C. The boy is looking at a clock. D. The boy is listening to music. C. The boy is listening to music. C. The boy is listening to music. B. Listen and choose the best responses. Number 1.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today? A. Because I woke up late. B. I'm taking the bus to school. C. School starts at 9 a.m. Number 2. What do you usually do before you go to sleep? A. I help my dad cut the grass on Sundays. B. I give my mom a goodnight kiss. C. My mother cleans my room every day. Number 3. How often do you go to your swimming lessons? A. Swimming lessons were cancelled this week. B. I learned how to swim underwater. C. I go every Monday and Thursday. 선생님, I'm going to speak a little bit, but I'm going to speak a little bit. No, I'm going to speak a little bit. No, I'm going to speak a little bit. Number 4. topic is happening. What type of E? Excuse me. 리 relatively up result... The B. In there. How can you answer, do you really want to speak a little bit? The second question is you go to where he is. You want to find a positive answer? A. That's true. From the straight answer. You want a positive answer? See? I don't mind. I don't mind. My grandparents, B. No, I don't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C. Yes, you can come to my house.